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워스톡에 게임 컨트롤 하고 있네요 그리고 시작할 거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기 보시다시피 전 시작하자마자 좀 실수했네 여기 짝 그렇게 시작하면 안되죠 그건 좀 별로에요 그럼 계속합시다 전 여기 일단 왼쪽에 한 명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그냥 거기 서 있었는데 그래서 잡기가 쉬웠었어요 그리고 지금 A로 가고 A로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그리고 좀 좀 도움이 되려고 리프트 사용하고 만약에 누가 온다면 저는 회복 좀 더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왼쪽에 한 명 잡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일단 한 명 볼 수 있긴 하지만 못 잡아서 그냥 술을 단 던지고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갈 거에요 그리고 여기는 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냥 아마 세 명 잡을 수 있어요 좀 거기 장문에도 한 명 있고 그리고 오른쪽도 한 명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리고 여기 위에 적을 보지만 너무 머리가 머리 있으니까 못 잡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가서 갑자기 두 명이 나왔어요 한 명은 못 잡았고 근데 얘는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여기 A에서 에런트 유저 있을 거에요 얘는 저한테 저를 엄청 많이 잡았었어요 이 게임에서 근데 여기는 좀 운이 있었어요 그냥 기사 가서 A를 안 잡아요 그건 좀 잘못했어요 근데 이 게임에는 그냥 점령보다는 킬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럼 E는 잡고 그리고 E는 너무 아 재장전 안 했었어요 그냥 그건 좀 문제였어요 재장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좀 앞으로 가서 근데 E는 좀 일단 끈접 장량으로 공격하고 그리고 다시 얘를 얘기했듯이 이 에런트 유저 저를 엄청 많이 잡았었어요 그럼 뭐 일단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적을 좀 찾고 있어서 얘는 좀 이상했어요 왜 저 늦게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얘는 절수했어요 점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또 수류탄 아무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누가 제 보조무기로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게임에는 그 보조무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스탯스를 올려주는 거 그거 사용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보조무기 업그레이드 할 때 그냥 적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쉬워 지거든요 그럼 이것도 잘 됐고 근데 그 전에 그 그 궁을 좀 실패했어요 전 아직 이 탑트리 더운 블레이드 궁이 잘 사용하지 못해요 못해요 좀 연습해야 돼요 근데 또 보시다시피 한 명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적을 찾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그 친구들은 싸우고 있는 거 봐서 이는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다시 그 이렌트 유저예요 그리고 오 이거는 재미있었어요 갑자기 타이틴이 생겼어요 그럼 계속 갑시다 전 계속 여기 에이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전 에이를 좀 보호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가서 여기 누구 어 잡을 수 있을지 확인하지만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3에서 다시 에렌트리 저를 잡았어요 저 저 친구는 엄청 잘했었어요 다시 에이에 태어나서 에이에 누가 저기들이 있어요 근데 전 아마 아 친구가 이미 그거 클리어 했었어요 다행이에요 그럼 계속 적을 사용합시다 여기 한 명 있고 얘는 보존무기로 잡을 수 있었고 근데 왠지 에이를 점령하진 않아요 그건 좀 안 돼요 다음에 그 이건 다 너무 빨리 사라져서 못 잡아요 근데 지금 여기 한 명 얘는 너무 너무 앞으로 나와서 전 그 친구 쉽게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얘는 공 사용했으니까 그냥 저를 잡고 그건 좀 아쉽네요 그 공 진짜 잡기가 어려워요 그 블링크 때문에 그냥 꾸준히 데미지 못해요 그리고 저 어 완전 또 이 친구 근데 아까 전에 왜 두 명 있었는지 좀 이상했어요 한 명만 있었는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계속 앉아봤어요 근데 아 오케이 아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네요 근데 여기 계속 아 여기 한 명 있고 못 잡을 것 같아 네 너무 머리 있으니까 못 잡았어요 근데 얘는 끈접 공격으로 그리고 전 여기 앞으로 가서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아마 두 명만 잡을 수 있었어요 아니 한 명만 잡았었어요 왜냐면 어 재장 전 해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아 갑자기 죽었네요 그냥 좀 벽 위에 갔어야 했어 다시 궁 쓰고 궁 좀 실패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전 궁 좀 연습해야 되네요 이렇게 아 하면 안 돼 그리고 그냥 적어도 이 층 이 층을 좀 잡을 수 있었고 아마 A로 가서 근데 아닌데 그냥 여기 좀 써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 이랜트의 유저한테 당하고 있어요 이 게임에서 이 게임에서 이랜트 원래 여전히 옛날에는 이랜트 엄청 강한 무기였는데 높아당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잘 잘 이랜트 원래 좋은 무기에요 쓸때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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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요 근데 여기도 좀 운이 있었어요 이런 저를 그냥 피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조전 좀 더 잘했었으면 아마 저를 잡을 잡을 수 잡을 수 있었을 거에요 근데 전 운이 좀 있었어요 그럼 여기 앞으로 가서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네 나이스 전 도 지금 아 이랜트 다시 올 거에요 근데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얘는 도 완전 운이 있었어요 저는 왜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에이는 아 그냥 스루탄 단지고 그리고 다시 이랜트 올 거에요 이랜트 저를 다시 잡을 거에요 싹 거기 있네요 틀어도 틀어도 피 피하지 못했어요 그럼 뭐하고 있네 그냥 적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전 지금 오른쪽에 한 명이 생기고 그 적을 잡으려고 시간을 너무 많이 걸려요 네 네 그리고 이 친구 그냥 이 친구 왜 저한테 그냥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근데 저한테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는 잡지 잡을 수 있었지만 아마 다시 이랜트리 생깁니다 자 1인트 헌터 1인트 헌터 강합니다 궁 거의 돌아받았는데 근데 우리 그냥 A로 가고 네 A로 가서 궁 쓰고 근데 연애때 연애때처럼 궁 실패 좀 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 이 친구 그냥 서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궁으로 잡을 수 있었어요 에이 아 그리고 와 그럼 여러분 저랑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하루가 되세요 안녕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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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